안녕하세요. 성벌호 딸 수도회의 책 읽어주는 수녀, 박진혜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신혜론,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를 읽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신혜론에서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개인 신심의 한계를 고찰합니다. 그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인간 심리의 깊은 이해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자신의 저서를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듯, 마치 친구에게 보내는 긴 편지처럼 썼습니다. 책 내용에 등장하는 테오티모스는 하느님 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심오하고 만족스런 기도생활이 가능하며 하느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삶을 맛볼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그는 그 같은 기도생활로 진입하는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신혜론은 노련한 영성 지도자가 내놓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혜론,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려는 타고난 성향 하느님과 인간의 영혼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연스러운 힘이 존재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관상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줍니다. 햇빛이 아무리 희미해도 달빛이나 별빛보다는 밝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맛보는 이 환희는 타고난 것입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이 점이 우리에게 지고한 신적 힘에 끌리게 합니다. 이 같은 상호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난은 부유함을 환영합니다. 풍요로운 분은 가난하고 공궁할수록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부와 가난이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테오티무스여, 우리도 이와 같이 공복 상태를 거룩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풍요로우신 하느님한테는 우리의 결핍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이 풍요로움을 쏟아낼 때 그대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은 지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하느님의 선을 갈망합니다. 암컷 자고새는 이따금 다른 새의 둥지로 숨어들어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어미가 되고 싶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고새가 멍청하기 때문일까요? 기록에 따르면 알에서 깬 어린 새들은 낳은 어미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키운 어미를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어미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도 물질 세계에 태어나 자라지만 영적인 것을 수용하려는 타고난 감성이 있기에 하느님께 반응합니다. 독수리는 강한 날개와 심장, 예리한 눈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도 하느님을 찾는 천부적 성향이 있고 독수리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 너머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사랑의 두 가지 차원 사랑은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선의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처럼 호의적 열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움직임은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신성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완전한 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광대 무변하신 하느님을 고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광대하심에 넋을 잃고 빠져드노라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하느님 뜻에 부응하려는 열망이 크면 친교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선한 손길에 기쁘게 응답하면 온순한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기쁨을 드림으로써 더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인들에게 깊이를 더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 친화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합니다. 테오티무스여, 우리 사랑의 목표를 믿억과 인정에 넘치는 무한한 대양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사냥개들을 따돌린 사슴이 시원한 냇물에 목을 축이고 기운을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잃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것을 얻어낸다고 해서 하느님이 작아지시는 일은 없습니다. 대기가 빛으로 가득한다고 해서 태양빛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물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신적 사랑은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도 여전히 하느님 안에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우리 것이냥 누립니다. 기도온이 타장마당에 놓아둔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도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자 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양털 뭉치가 빨아들인 이슬은 양털 뭉치의 것입니다. 양털 뭉치가 필요한 이슬을 빨아들인 만큼 양털 뭉치는 이슬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가 하느님을 소유하고 하느님한테서 가장 좋은 것을 빨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즐겁게 이룹니다. 사랑의 기쁨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삽니다. 프랑스 속담에 사람은 명예나 재산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자양분이 된다는 의사들의 말은 옳습니다. 그분은 정원에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는 사랑스럽고 정겨운 열망을 심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하느님은 나무를 심고 우리는 열매를 돌려드립니다.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것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는 기쁨을 얻는 것이라기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 걷고 싶어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정원에 이르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사랑이 스스로 찾아낸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한 순간이 아니라 언제나 간직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관상과 묵상, 기도에 담긴 사랑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두 가지 방식, 곧 감성과 활동, 정서와 실제로 체험합니다. 우리는 감성으로 하느님을 내 안에 잉태하고 활동으로 세상에 드러냅니다. 감성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마음속에 자리잡게 합니다. 활동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이 우리 두 팔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첫 번째 훈련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 다양한 체험으로 드러남으로 그 모든 모습을 서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에는 미묘한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애는 영적인 무엇인가를 묘사하려는 데서 나타납니다. 영성 문제는 지극히 애매하여 식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사냥개들도 수사슴의 흔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개들을 따돌리는 요령을 알고 있는 사슴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며 엉뚱한 냄새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움직임이 다양해 냄새와 목표물을 놓쳐버리면 그 자취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구부러지고 비틀리는 흐름을 감지하고 이해하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하느님은 그 어떤 것도 놓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우리 행시를 돌아보고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면 헤어날 수 없는 미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관찰력을 주시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청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에 대해 성 베르나르도는 기도가 모든 관상 행위에 녹아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원히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뛰어넘어 사랑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과 교정과 한숨으로 말합니다. 침묵은 많은 어의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당신을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제 울음에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묵상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묵상은 정성을 다해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함을 뜻합니다. 10편 1편 2절은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편 1절에서는 묵상이 선 뿐 아니라 악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하여 민족이 술렁거리며 겨레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은 거룩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신비학에서 주의력은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깊이 생각한다고 모두 다 묵상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두서 없는 생각은 꽃밭을 누비는 날파리와 같습니다. 날파리는 꿀을 모으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쳐가는 상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생각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묵상과는 다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최상의 연구는 자양분을 얻기 위해 풀을 먹는 메뚜기와 비슷합니다. 묵상의 목적은 교육에 있지 않고 사랑하고 맛보는 데 있습니다. 묵상은 지적 허기를 채우기보다 거룩한 신비가 널린 꽃밭을 찾아가 하느님 사랑의 꿀을 모읍니다. 묵상에 잠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생각은 일정한 형식 없이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지적 호기심은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깊이 파고들도록 이끕니다. 우리 가운데 하느님 사랑에 자신을 열기 위해 묵상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무심한 생각과 단련된 지식은 상상할 수 있는 주제를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은 우리가 경건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친애하는 테오티무스여 그대는 다른 새들이 부리를 한껏 벌리고 노래하는 데에 비해 비둘기는 부리를 다문 채 구구거리는 걸 살펴본 적 있습니까? 목과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그 소리는 독특한 울림과 여운을 남깁니다. 이렇게 부리를 다물고 나직하게 구구거리는 것만으로 비탄과 기쁨을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네요.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오래 이어지는 묵상은 결심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사도 또한 같은 지침을 내립니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헤아림이 바로 묵상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바오로가 의도하는 것은 사실은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인내와 지구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온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법을 사랑한 까닥에 이를 묵상했으며 하느님의 법을 묵상한 까닥에 이를 사랑했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